저는 이 중에서 샌드로 갈게요 저는 이 제품이랑 이거 두 개를 섞어 먹어요 다이어리를 선물 받아서 한번 뜯어보려고요 이게 작년 다이어리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났다면 올해는 좀 모던한 색상 저는 그 중에서 샌드로 받았습니다 젤 앞에는 이렇게 달력이 이번에도 있고 위에 시간별로 적을 수 있게 나와있고 이 밑에 부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제일 뒤에는 이렇게 백지로 몇 장이 있습니다 작년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 위에는 똑같고 요 밑에 부분이 달라요 반지 안 잤다 요런 느낌? 곰돌이들이 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귀엽다 얇아 반지 안 잤다 거짓말.. 아니.. 허리 어디갔니? 귀여운데.. 너무 귀여운데? 허리 어디갔니? 너무 귀여운데?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귀여워 흰색에는 검정색이어야 돼 이거 머리 뭐하지? 너무 귀여워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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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그렸어? 뭐부터 자를까? 빅파일 이거? 자르는 게 아니라 뭉개는 거 같은데? 음.. 뭐야 이거? 진짜 같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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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ikit ота 다 요.. 막 앞 New 눈에 띄었어?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면 되지 맛있겠다. 맛있다. 이 니트의 비밀. 왜 할머니가 엄마 고등학생 때 털로 직접 짠 거다? 그래서 몇 년 된 건 줄 알아? 40년 된 옷이야. 진짜? 승희 산 건 줄 알았어? 옷도 봐봐. 대박이지? 아니 어떻게 이런 재주가 있었지? 색깔도 완전 내 스타일이야. 나 이런 색 사고 싶었거든. 안 그래도. 완전 신기한데요. 48만 원? 네. 48만 원. 48만 원? 네. 잘한다. 예쁘다. 고플라 중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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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 형님 입국이 잘 짜는데? 그러게 잘 되네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게 나으려나? 너무 쌩머리라가지고 아 그렇게? 어 괜찮아 근데 저거 내가 해줄까? 형님 따로 해줘 알아? 응 응 근데 한 그대로 한다고 하면 내가 해줄게 아니야 생각할래 상 그대로 왜 있어야 돼? 벌칙이야? 아니 내가 해줄게 해준 의미가 없다고? 나 품꾸면은 아니 이쁘면은 그대로 있지만 난 품게 중요해 내가 해준게 중요하는 거 같아 어 그치 아니 음식을 해도 맛이 중요해? 해줄게 정성이 중요해 맛도 중요하긴 한데 정성이 더 중요하긴 한데 정성이 더 중요하지만 맛도 중요해 안그래? 맛있어야 먹었지 에이 안 먹어야 할 거야? 아니 그 정도는 아니겠지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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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안 매운 거고 우와 완전 맛있겠어 돈까스 시키길 잘했다 역시 치즈까스 시켰다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야 이거 먹어 그냥 드셔라 나 치즈까스 우와 치즈 대박 예 음 무겁다 물론 아 그치 저기 앉아 열이 다 재료네요 포즈 어디가서 와요? balai 맛있어 보니 심지어 맛있어 보니 심지어 응 음... 별땐 아니고 감사합니다.